한 번밖에 안 쳐야 하는 게 좋은 날에. 오빠, 내가 된다고 했어, 안 했어? 된다고 했잖아. 또 가야지. 그럼, 그럼. 신나, 신나. 음식 나올 동안 저희가 뭘 해야 되죠? 저희도 이제 수업은 두 분이 너무 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 부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이곳을 정해놨어요. 아, 그래요? 어디가 제법 보고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돈이네. 필리핀 아니면 태국이잖아. 그렇지. 그럼 여기 태국 음식점이면? 태국이네. 태국이네, 뭐야? 너 태국이에요? 태국. 야, 그럼 타이오 음식점에서 밥 먹이는데 베트남인데 이런 거 이상하잖아. 타일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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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올 게 왔긴 없다. 올 게 왔어. 왜? 이 새끼 천국이랄, 태국아. 죽이지. 거기서 똠양꿍을 처음 먹어봤지. 신혼쟁이니까. 아, 포켓. 어, 20대 말에 그냥. 음식은 아무 문제 없이 많이 먹었던 것 같아.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. 아니, 최근에 가수 알리 씨가 태국 바로 왔다 왔대, 녹화 날. 아, 팟타이가 너무 당기는 거야. 그 얘기 듣자마자. 그 길거리 팟타이 있잖아. 그냥 이렇게 막 보는 데서 이렇게 해줘서 그 플라스틱으로 탁 그냥 주면 뭐. 그 릴레이를 이렇게 받는 즉시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렇게. 쌀국수는 부담이 없잖아, 그렇지? 너무 힘들게 하지. 농담이야. 아니, 부담이 없긴 하지. 쌀국수는 또 살도 안 쪄요. 그래서 저번 우리 방송을 보시고 좀 우리 방송에 호감을 표했던 아주 세계적인 톱스타가 있어서. 진짜로? 근데 이번 여행은 죽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3명이 떠나는 여행이고요. 아, 좀 낯가리는데요. 그거 완전 픽스된 거예요? 일단은. 나도 모르는 사람은. 얘 진짜 낯고 얘는 노래도 있잖아. 근데 월드스타가 왜 저희 거를 보고 나온다고 왜, 왜?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월드스타면 좀.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같이 끼워서 놀고 싶다. 아, 안 돼. 안 돼. 어디 쉬운 길에 오려고 그래, 안 돼. 우리 여기 어떻게 읽었는데, 그렇지? 당연하지. 그럼. 말했잖아, 진짜 낯가라서 안 돼. 뭐 여성분입니까, 남성분입니까? 여성분이면 더 안 돼. 왜? 더 낯가리잖아, 그냥. 아니, 이거 나쁘진 않네, 그래도. 월드스타면 형, 우리가. 아니, 그렇죠. 안 그래도 저희가 두 분의 의사를 안 듣고 결정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오늘 좀 전화 연결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일단 근데 월드스타가 지금 꼭 통화해야 된대요, 바빠서? 아니면 면 좀, 면은. 그게 예술인 거지, 이게. 아우 진짜 맛있다. 태국 안 가도 되겠나? 아니요. 전화기 드릴 테니까 통화 누르시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. 아이 그만 빨아먹어! 영례되면 내려놓을 거야, 영례되면. 태국은 계속 우르르 하고 있어. 가수가 날아간다 했잖아 뭐. 형이 낯가리니까 형이 하는 거 알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 입에 뭐 넣고 있을까? 니가 통화해. 네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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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기 먹보영. 왜? 누구세요? 먹보영의 먹보입니다. 아 예, 안녕하세요. 아 저희가 얘기는 들었어요, 제작진한테. 고맙게도 저희 방송 보시고 같이 여행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. 저희가 또 어렵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. 또 흔쾌히 또 통화도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. 예,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팬입니다. 아, 이게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 거 같은데요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. 월드까지는 아니지 않나요? 누군데? 아하튼 이거 운등기 똑같잖아. 여보세요?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? 월드스타. 월드친구는 좀 바보같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채윤이 형이랑 친한 동생. 아, 서로 오네. 야, 그러면 10분만 있다 다시 전화할게. 형, 얘랑 알아요? 야, 너 동생, 니 동생은 내 동생이야. 여기 월드스타인데 왜 이렇게 안 바빠요? 어? 왜요? 우리 거 왜 갑자기 나오려고. 아, 윤희 일이 없어. 아, 일이 없을 때 찾는 프로그램이군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여행하면서 휴식하면 되네. 아니, 이렇게 끝나요 갑자기? 아,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저희가 태국 음식 먹고 있는데 굉장히 신뢰를 하신 거예요. 저희 면머리를 먹고 있는데 전화를 지금 하라고 한 거는 이게 이제 월드스타 갑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언제쯤 다시 통할 수 있죠? 그래도 죄송한데. 네. 5분 있다가 니가 제가 왔으면. 전화가 왔으면. 저희 태국 간대요, 태국 가는데. 네네. 치앙마이 가봤어요, 치앙마이? 아니, 아니, 아니. 안 가봤어요, 다행이네. 치앙마이 검색해서 어디 어디 가보고 싶다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다 이제 절정이 되면 전화를 주시면 되고. 그렇지, 그렇지. 저희가 이제 월드 프로 먹방러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저희가 남은 시간에 지금 한 15분 드릴게요. 네, 뭐 괜찮은데요. 일단 그러면 제가 준비해가지고 15분 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근데 월드스타는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, 보통? 아, 저 피자 시켜가지고요. 지금 피자 시켜가지고요. 아, 피자 시켜요? 피자 아직 안 왔어요? 아, 이 쪽도 급 왔어요. 왔어요? 왔으면 치즈고. 아, 이러면 이 쪽도 상황이 급하지. 이 쪽도 급하지. 야, 피자 굳으면 안 되니까. 안 되지. 빨리 드시고. 예, 예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야, 잘 됐지 그러면. 아, 선호. 아, 선호. 야, 의리 있다. 아, 의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바쁜데? 아니, 왜냐하면 옛날에 그 형이랑 내가 먹방하는 걸 보고 맛있겠다고 전화 통화를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. 거기 통콩인가 어디서도 통화 한 번 했어. 어, 맞아. 근데 내가 파멸 앞에서 아니지만 전화와가지고 먹방 찍고 있다니까. 맞아, 맞아. 가고 싶다고만 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. 어, 스타들의 거짓말. 언제 한 번 꼭 나갔대요 형님. 불러주세요. 불러주시면 나가죠. 어, 밥이나 먹자 이건 줄 알았는데 오, 진짜래 얘가. 내가 왜 선호 선호하냐면 선호하고 있었는데 김선호 배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. 정말 얘가 착하고 그 착한 거 맞지. 어, 딘딘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잘 안 했지.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딘딘 얘기를 하지. 야, 네가 걸어야 돼. 어? 아니야, 아니야. 지역 할인 요금 써 우리 동네 아니라서 안 돼. 이거 벗어나면 요금 내야 돼. 뭐야? 해볼까? 전화 빨리 안 받아, 아닐까? 아니지, 야. 피자 먹다가 전화 안 내서 물티슈로 손 좀 닦고 이제 받아야지. 아, 이 새끼가. 요금을 두 번 내네. 지금 많이 컸네, 이거. 너 저번에 해리랑 통화할 때도 그런 줄 안 하니.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피자 드셨어요? 아니, 지금 먹고 있었는데 제가 검색을 좀 했거든요. 아, 검색. 먹고 있었어요? 다 먹었어요. 다 드셨어요? 확실히. 아니, 좀 더 기다릴까요, 저희가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희가 대화를 해봤더니 월드스타 맞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고개 숙이는 자세로 좀 하기로 했고요. 네네네. 좀 거만을 떠셔도 저희가 좀 이해할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. 네네네. 여기 저기 그 대한민국 노말 개그맨 김준현 씨 바꿔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아, 아까는 결례가 많았어요. 결례. 결례. 미안해요. 우리도 식사 중이라 좀 당황감이 없진 않나서. 네. 아, 우리 세윤 씨한테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, 선원 씨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, 형님. 그래요. 제가 너무, 너무 좋아해요. 의사님이야. 태국은 가봤는데 치앙마이가 처음이에요. 혹시 치앙마이 가본 적 있어요? 저도 처음이에요. 그래서 지금 검색하고 있었는데 저는 근데 뭐 하고 싶은 여행 아까 말하라고 했는데 사실 형들이랑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데 보고 저는 여행이 딱 두 가지가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, 오케이. 사진이랑 먹을 게 제일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나라에 꼭 그 지역에 시장을 꼭 가거든요. 시장. 네, 마켓이랑 저녁에 야시장 가는데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뭐든지 얘기하면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, 다. 아, 진짜요? 그거 다, 다.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뭐. 그러면 그 원하는 게 다 되나요? 아, 다 돼요. 다. 우리가 지금 선호 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작진도 좀 설레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든 다 돼요. 또 다 얘기하세요. 그럼 저는 잠은 그래도 뭐 다 같이 자는 건 좋은데 혹시 좋은 데서 잠은 더 좋지 않을까? 뭐 수영장도 있고 하면 그렇지. 다 되나요? 야, 너 동생. 아니, 고르시면 돼요. 옆으로 잘래요? 서서 잘래요? 고려면 제가 맞춰드릴게요. 뭐 김수로 씨, 정리해보면 우리 형들이랑 떠나는 여행 소소하지만 소확행 말할수록 말씀하시는 거 같고 숙소도 뭐 되도록 좋은데 좋지만 뭐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좀 들리거든요. 편하게 놀러오고 싶다. 그리고 저기 음식은 좀 잘 맞아요? 태국 좀 많이 가보셨잖아요, 그래도. 네네, 저는 태국 음식은 되게 좋아요. 아, 엄청 좋아요.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해요? 저는 그... 파타이랑 아, 파타이랑 선양풍 좋아합니다. 어, 예, 예, 예. 네, 저는 그런 것도 안 좋아해요. 그,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네, 네네. 김수로 씨 이제 저기 또 그 마음은 저희가 안 했는데 먹보영 나온다고 해서 네, 네. 신나가지고 뭐 SNS에 글을 올리거나 네네. 어디 뭐 회사로 이제 몰래 이렇게 흘리고 기사를 내거나 하실 경우에는 네. 저희랑 갈 수가 없습니다. 네. 예, 그거 말씀드립니다.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저희도 최대한 여행을 조심히 다니고 있는데 네. 거기 기사가 나와버리면 공항이 마비가 돼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김준현 씨가 좀 낯을 가려요. 저도 사실 좀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서 낯가리고 그래서 네, 일단은 그 서류 합격하셨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, 면접 날짜 말씀드릴게요. 지금 날짜 없는데 오늘 저 오늘 안까지는 한번 날짜 보내야 되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네, 네. 나오시면 되고 안 나오실 경우는 저희가 다시 사정드릴게요. 나오실 때까지 예, 한번 뭐 그날 좀 얼굴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한 번 예, 얘기 좀 하죠. 그래, 얘기 좀 해야 한다. 예, 김준현 씨. 땀 흘리는 것도 보시고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네. 저희 둘이서 지금 여섯 개 시켜서 먹어요. 저 지금 세 개 시켜 먹어요. 오! 오! 그 윙 네 조각 이런 거 시켰죠? 윙봉다리 열 개랑 라면이랑 볶음밥이랑 시카고 피자랑 해가지고 그걸 진짜 먹고 있어요 근데 왜 날씨가... 일단 먹성 합격입니다 면접 날 보시죠 네 그럼 그래 열심히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봐요 전호 씨 네요 간에 뵙겠습니다 예예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던 형들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기대돼요 형 만나고 나니까 더 오히려 무리 없이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할 수 있겠다 우리 선호가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동생 역할 어디 가면 쟤도 이제 마냥 어리지는 않은데 여기 와서 형들 밑에서 사랑받는 막내 역할하면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너무 대환영입니다 제가 막내였는데 밑에 하나 더 있다는 거 레벨업이 된 것 같은 느낌? 너무 좋죠 음식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분명히 아는 친구 같아 분명히 하여튼 뭐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뭐 늘 새로운 친구와 함께 또 여행을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뱃지구 아악! 술을 좋아해요 오늘의 주의 transferred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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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전의 목적은